안녕하세요 한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소식은 2022년 H1B 캡 시즌 2022년 H1B를 접수하실 수 있는 분의 추첨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4월 1일이고요. 이민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한 것은 그저께 3월 30일 2021년 3월 30일에 저희한테 이메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님들은 3월 30일 날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3월 말일에 통보를 한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3월 30일 날 확인을 했지만 3월 31일까지 한 번 더 기다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추첨해서 탈락되셨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사무실의 기존 H1B 접수율과 비교를 해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이 원인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이 아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서류를 접수할 때 종이로 다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양도 많았고 그걸 접수하다 보니까 허수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진짜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3월 달에 컴퓨터로 접수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단은 추첨에 한 번 넣어보고 그리고 되면 진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간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수가 많아서 실제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한국에서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 볼 때 공부가 완전히 돼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 시험 봤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컴퓨터 추첨을 먼저 하고 그리고 비용도 적어요. 10불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은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먼저 일단 한 번 넣어보지. 그러고 나서 되면 그때 취업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허수가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했던 분들이 H1B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날 화면에 보시면 3월 31일날 H1B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변호사가 쓰는 온라인 어카운트가 있고요. 회사의 HR 담당하시는 분이 보는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사실은 그 회사에 있는 분만 아니라 다른 회사 사람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같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회사의 HR하고 확인하시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R에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이제 저희도 요청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화면을 스캔해서 본인 거에 해당하는 건 다 보내드렸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Submit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3월달에 여러분들이 서밋을 하신 부분이에요. 서밋을 하셨기 때문에 셀렉션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밋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Selected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첨에 통과되신 분들은 그 스테이러스가 본인이 Submit에서 Selected로 바뀌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 PDF 파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PDF 폼으로 본인이 Selected 됐다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나중에 H1B를 접수하실 때 그 폼을 같이 여러분들 접수하셔야 돼요. 자 그럼 Submit는 언제 또 Selected로 바뀌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4월 1일 이후에 계속해서 H1B 접수, 그러니까 Selected 되신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결원이 생기면 나중에 다시 한번 추첨을 해서 본인이 Submit로 되셨던 분들은 다시 셀렉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게 9월인가 10월 그쯤에 다시 한번, 8월인가 9월, 8, 9월 중에 한 번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그 밑에 보면 Deni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nied는 뭐냐면 Multiple Registration, 그러니까 한 번 이상의 등록을 하셨던 분들은 Denied로 뜨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올해의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등록, 그러니까 Multiple Registration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반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추첨의 기회가 좀 더 있게끔 하는 생각으로 Multiple Registration을 하신 분들은 Denied로 표시가 됐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의 클라이언트들은 Denied로 표시된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래서 Submit로만 되셨고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시면 Selected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validated Failed Payment, 돈을 제대로 내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실수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애석하게도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합격 통과가 되신 분들, 추첨이 되신 분들한테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lected 되신 분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셔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 그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H1B 캡은 Maybe Filed Starting April 1st.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6개월 전인 4월 1일부터 서류가 접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4월 1일, 오늘부터죠. 그러니까 서류가 준비가 다 되신 분들은 오늘부터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서류를 준비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LCA 폼이 있는데, 그 폼, ETA 폼이 있는데, 그 폼이 보통 노동부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일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Selection 되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그거를 신청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그거를 변호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4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접수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ETA 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민국에서 이 내용은 뭐냐면, 129 폼이 있는데 H1B 폼 할 때 본인이 셀렉티드 된 넘버, 그 넘버를 거기에 기입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H1B 셀렉션, 2022년 H1B 셀렉션에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통과되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축하해 말씀드리고요. 애석하게 통과되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본인이 스템 계열에 계시는 분들, 이 공개 계열 중에서 스템 계열에 계시는 분들은 OPT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문과 쪽 스템에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은 담당 변호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타개할 것인지,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절들을 좀 다른 곳을 확인해 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긴밀히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